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토니는 모두를 위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난 토니 좋아 어? 안녕하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너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불은 내 아이스크림을 살 수 없어 아이스크림이 불에 강하길 바래요 트름 트릭 뭘 한 거야? 불한테 장난치지 말라고요 접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 안 통했잖아 아 그거야 아이스크림 아 이 말썽꾸러기들 보상해야 할 거야 도망가 내가 멈출게 어 넘어진다 하하 패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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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야 불이 꺼지라고 하잖아 넌 날 타올 뻔했어 아파 괜찮아? 애 관리 좀 잘해요 입 관리나 잘하시죠? 내 아이한테 가까이 오지 마요 안 다쳤지? 저 둘 진짜 이상하다니까 얼른 치료하자 자 치료용 무리야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벌써 나아졌어 그리고 저 여자애랑은 더 어울리지 마 쟤가 거의 둘 없앨뻔했어 어른 대표 그리고 저 남자애랑은 어울리지 말고 미안해 엄마 기억해 쟨 네 친구가 아니야 저 여자애랑 놀지 마 안녕 잘 지냈어? 잘 있었지? 널 태울 뻔한 건 미안 난 그냥 친구를 만들고 싶었어 아무것도 우리 우정을 망칠 순 없어 그래 다행이다 하이파이브 어? 내 머리에 볼이 없어졌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들? 내 딸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 아들 그만 울어요 우린 갈게요 이제 널 어떡하지? 생각해봐야겠어 어? 스파클 난 이제 브래드 때다 두려워해라 무섭잖아 어? 안 통하네 이게 도움이 되겠어 더 밝게 불타게 될 거야 엄마 얼른 불 버글이 준비됐어 딸 어디 갔어? 어? 안 돼 우와 멋지다 하나 둘 그만해 내 화염 방사기랑 놀지 마 위험해 널 위해서 비눗방울을 준비했지 봐봐 엄청 끈적거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세요 트름 트릭 우와 불이잖아 좋아 이게 다가 아니야 이제 맞는 재료가 생긴 거야 도와줘? 고맙지? 자 이걸 먼저 잘라주고 이제 네 차례야 끝을 따라서 접착제를 붙이자 똑똑하네 이제 불같이 예쁜 장색을 붙여주면 아름답지요 응 예쁘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와 마음에 들어 두 번째 것도 잊지 말아야지 오 됐다 아 불의 힘이 돌아왔어 이게 이너카라테의 힘이야 깊은 바다의 흐름 헤일 좀 더 와 잘하고 있네 계속해 실패한 고개상가 실패한 고개상가 뭐라고 했지? 카라테 연습하고 싶어? 미안해요 고개상 우리 카라테 파이터라고 자 집중해 우리 카라테 파이터라고 우리 방해하지마 아니면 당신한테 기술을 연습하겠어 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카라테 파이터 왜 그렇게 못했죠? 물폭풍 안 돼 내 수족관 너무 과했어 아 다 졌겠어 저 금강력 좀 어떻게 해야겠어 안 돼 숨쉬기가 어려워 와 내 힘이 돌아왔어 제가 구해드릴게요 사부님 드럼트리 경찰 오기 전에 도망가야겠다 제발 물이 필요해 아 기저귀야 훈련이 진짜 도움이 됐네 고맙다 넌 대단해 누가 의심이나 했겠어? 자자자 약간 녹아있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 신제품 드셔보실래요? 아주 뜨겁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마음껏 드세요? 혹시 미디움 레어도 있나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음 알겠어요 이런 재밌는 분이시네 숟가락 쓰실래요? 감사해요 가장자리는 그렇게 안 뜨겁겠지? 음 연기 냄새가 나 어떠세요? 으흐흐 우와 요리사한테 얘기해볼까요? 네 더 달라고 해주세요 아 많이 드시는구나 이걸로 라면 끓여 먹자 이게 더 낫네 여기요 제가 레시피를 바꿨어요 드셔보실래요? 아 좋아요 먹어볼래요 아 죄송해요 어색했어 저도 좀 부끄럽네요 맛 좀 보시겠어요? 좋아요 어? 혹시 이거 할인해주는 거 있어요? 줄 서 계신 거예요? 좋아요 아 저 이 젤리 살게요 간신히 잡았네 아 많아 좋지 여기 뭐가 있지? 전등 좋았어 이것도 가져갈게요 그만해요 어? 파티다 제발 그만해요 더는 못 참아 여기서 나가요 아야 우릴 거의 태워버릴 뻔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해결해드릴게요 아가씨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눈 감으세요 아 내 얼굴 이제 안 타네 당신 마법사 같네요 고마워요 귀엽다 그럼 물약 한 잔 하러 갈까요? 우와 더 멋진 거 또 할 수 있어 이건 어때? 난 불을 만들 수 있어 봐봐 트롬 트릭 아 안돼 문제가 생겼어 뭐야? 안돼 빨리 도망쳐야 돼 근데 어떡해 얼른 뒤에 타 더 빨리 바로 우리 뒤에 있어 곧 따라 잡히겠어 더 빨리 꽉 잡아 거의 도망쳤어 여러분 저희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영상의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와 고마워요 신난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끝이야 내가 해볼게 꽉 잡아 내가 말했지 근데 어떻게 내려가지 네가 알 줄 알았지 트롬 트릭 간신히 살았네 조심해 조심해 와 와줘서 고마워 다들 안녕 자 이거 마셔 고마워 좋아 파티 너무 좋다 고마워 난 가볼게 여기 칵테일이요 잠깐 들어줄래요 아 이건 안돼 좋아 같이 할래요? 아니요 수영복도 안 가져왔어요 이 위에 타면 돼요 그럼 물에 안 닿을 거예요 좋아요 마음에 들 거예요 안돼 떨어진다 아 나 수영 못 타는데 뭐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불이야 얼른 도망가 아 우리 다 타버릴 거야 안돼 빨려 들어갔잖아 나왔다 왜 소리 지르는 거지? 아 이럴 수가 우리 친구 다시 돌려놔 좋아 당장 알아내야겠어 트롬 트릭 와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걱정마 깨진 유리잔 때문이라면 내가 다 고쳐줄게 날 믿어? 보고 배우라고 트롬 트릭 어때? 거의 크리스탈이야 우와 멋지다 봤어요? 멋지다 믿을 수 없어 몇 개나 만들 수 있어? 우와 진짜 멋지다니까 나중에 봐요 저기 일이 되나요? 왜 그래요? 일이 되나요? 내 거야 이런 쇼핑 너무 좋아 진짜 못됐어 받아라 내 볼이 누가 다 타버린 것 같네 건드리지 마 이제 진짜 볼을 보여주지 고마워 나한테 딱 필요한 거였어 넌 내 장작이 될 거야 이 도둑아 아 알았어요 그러네요 내 머리 도와줘요 우리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안돼 우리 이제 탈출 못해 날 믿어요 바다의 물결 고마워 니가 우릴 살렸어 어서 자 뭐 할 말 없나 오뜨기 홀지 말고 자 이거 부인 돈이세요? 여기요 받으세요 감사해요 당연히 내가 부를 것으니까 자 그럼 당신이 영웅이군요 우리랑 함께 하실래요? 전 혼자 이래요 근데 제안은 감사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니꺼 아니야 이 신사분께 드려 잘가요 음 아들아 이건 니가 쓸 수 있겠어 근데 뭘로요? 너 새 벨트 필요하잖아 하나 만드는 거야 링을 잘라주고 이걸 벨트에 붙이는 거지 적적지요 벌써 뜨거워요 고마워 아들 이제 헐 순 낫네 벨트 마음에 들어? 한번 해봐 아 딱 맞아요 이제 내가 제일 멋져 맞아 아들 잠깐 혼자 있나?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아 물 좋아하는구나 이건 어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또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당신 진짜 대단해 내가 동거 중에 제일 아름다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믿으세요 잠깐만요 같이 춤출까요? 당연하죠 아 이 순간을 오랫동안 꿈꿔왔어 우리 서로 손도 안 닿는데 그래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와 제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사랑해 댄스 고마워요 우리가 같이 한 건데요 뭘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어 마담 비티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파클러로 점을 치는 거죠 이제 알아볼까요? 어 마법의 공이요 이 운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 불 켜세요 제가 할게요 트림 트윅 좋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근데 저 물로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괜찮아 해봐야지 잠깐만 각도를 찾아야 돼 이 사람이면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해냈네요 물리수업이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 행복한 미래가 보이네요 들었어요? 전혀 의심 안 했어요 우와 이 특수 효과들 조금 무서운데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 빛들 다 어디서 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자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 못할 거예요 어 봐봐 아무것도 아니지 얘들아 우리 왔어 엄마 근데 왜 같이 오시는 거지? 아 얘네들이 우리가 뭔가를 가져왔어 오 멋지다 나도 맘에 들어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우리는 같이 있을 거야 이게 사랑인 것 같아 안돼 자기 봐봐 자 얼른 일어나 우린 물이 두렵지 않아 받아라 홍수야 너무 뜨거워 근데 잘하고 있어 계속해 근데 괜찮겠어? 걱정마 가게는 지켜야지 음 트름트리 가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해냈어 안돼 우리 물 친구들이 왜? 이건 너무 잔인해 엄마 숨어 비 온다 여기서 기다려 딸 다 죽겠어 우리 친구들인데 이렇게 둘 순 없지 너무 촉촉해 봐봐 봐봐 되잖아 우와 트름트릭 신난다 괜찮아서 다행이야 자기 나 너무 행복해 자 이제 누군가는 학교에 가야지 엄마 늦지 말고 오늘이 첫날인데 아들 기억해 경찰서에서 널 기다리고 있잖아 성기고 보호하기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봐 안녕하세요 어 왔네 그래서 우리랑 일하고 싶은 거지? 네 저도 무기 받을 수 있을까요? 전 평범한 경찰관은 아니잖아요 유니폼 먼저 줄게 오 괜찮은데 그게 다가 아니야 우와 감사해요 내 임무 바이크가 총보다 더 멋있잖아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네 갑니다 끊을게요 가자 최고 속도로 설명은 법장에서 하시죠 누가 파티를 망쳤죠? 저 사람이야 감옥으로 데려가세요 감옥 갈 시간이야 개짜야 파티는 너한테 끝이야 근데 이건 불공평해요 내보내줘요 잠깐 다시 얘기할게 기억해 개짜는 멋지지 않아 인어가 멋지지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 안돼 이분도 초대 안됐었나봐 괜찮으세요? 어떻게 생각해? 사진 찍어야 돼 얘들아 나 사진 찍는데 웃지마 안 그러려고 했거든요 좋아 나한테 계획이 있어 딱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제 빨리 인어 꼬리를 만들자 됐어 삼각대 가져왔어 준비됐나? 당연하죠 경과님 인어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웃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소리 질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린 규칙이 있어 괴물이야 역겨워 여드름들 너무 커서 사진으로 튀어나온 거야? 근데 고마워요 적어도 이제 케이스 파일에 맞겠네 감사해요 나한테 꼬리 치지 마 감빵으로 그냥 얼굴에 대해 감사하고 싶었는데 아름답다 이건 뭐지? 봐봐 우리한테 계획이 있어 우와 얘들아 어디서 난 거야? 그나저나 나 이미 완벽한 피부는 있어 새 머리 스타일은 어때? 동의해 시작하자 그럼 이게 필요해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못하게 될 거야 내 거야 근데 몇 번만 쓸게 뭐 하는 거야? 난 나만의 계획이 있지 우와 이렇게 빨리 도망칠 시간이야 이게 필요하겠어 몰라야 할 텐데 오래된 도넛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잠깐 계속 어디 갔어? 탈출이야 알람 호드레드 호드레드 내가 못 찾을 거라 생각하지 마 개짜야 자 다시 만났네 이 아름다운 자유의 향기 숨 깊게 쉬라고 아 안돼 산책은 끝났어 감빵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계획대로 행동해야겠다 속상해하지마 내가 이 고데기 가져왔어 우와 너무 멋지다 마음에 들어 지금 해봐도 돼? 머리에 컬을 넣고 도구를 켜면 오우 너무 예쁘다 좋아 하나 더 완성이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봐 누구지? 저기 금지된 물건이 갖고 싶나? 나한테 있어 흥미로운데? 레스터 갖고 싶어 난 게임기 나도 손 치워 하나씩 나한테 줘야지 좋아 그럼 이 고데기랑 바꿔요 자기 우리 애 너무 오랫동안 못 봤어 이건 어떻게 빼낸 거야? 그럼 이는 어떻게 닦은 거지? 나도 해봐도 돼요? 진짜 필요하거든요 뭐 위생적이진 않지만 저 인어 해구를 준다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제발 이렇게 빌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발도 같이 가져가요 이제 내가 세상을 보여줄게 잘가요 와 됐어 비행기가 뭘로 만들어졌나 한번 볼까? 안녕하세요 여긴 감옥샵이에요 모든 맛과 색깔에 맞는 껍질 사고 싶으세요? 좋아요 살게요 배드보이즈 배드보이즈 어떡할 거야? 이런 도망가지마 너무 이상해 칩을 한번 껴봐 좋은 생각이야 룸트릭 컨트롤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성 좋았어 이제 가게로 가자 이렇게 이렇게 어? 망이야 신난다 나한테 잘 맞겠지? 안녕하세요 두개 껍질이랑 페인트 주세요 당연하죠 경관님 미션 완료 저기요 미션 완료 고마워요 뭐였지? 아휴 휴가가 필요해 좋아 완벽하게 맞잖아 탑은 지워도 되겠어 칩 아무데나 던지지마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지 해킹 공부를 해서 다행이야 해보자 좋아 그거 무슨 게임이야? 날 믿어 아주 마음에 들 거야 이 문업 있는 게 아니었는데 우와 엄청 아름다운 꼴이잖아 안 돼 상어다 조심해야겠어 비했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이거 자물쇠인가? 여러분 꼬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물쇠를 열려면 좋아요가 필요해요 서둘러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우와 완벽하게 맞잖아 이제 충분해 상어야 복수 시작이야 좋아 내가 챔피언이야 신난다 우리 새로운 사람 왔어 당신은 이럴 권한 없어 당신이 괴짜를 먹었다는 건 뭔가 말하고 있어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켜 그리 가 나 부서지겠어 아 편하다 당신이 이렇게 부드러울 줄은 몰랐네 도와줘요 당신이 살아남았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것도 가져가지 이제 완벽해 이건 불공평해 와 점심 딱 맞게 왔네 어 좋아 하하하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야겠어 내 친구 건드리지 마 야 놔줘 나 문어한테 알러지 있다고 하하하하 그럼 한수 배우게 되겠네 당장 떨어져 놔달라고 더 이상은 못 참아 아 진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 털 코트를 벗어보자 아 잘 것 같네 이제 다리 됐다 여기 마음에 안 들었어 이제 다른 감옥으로 가야지 좋은 감옥 생활 보네 패벨자들 돌아가 어디 가시나? 아직 아무도 나한테서 도망 못 갔지 하하하하 아야 됐어 일할 시간이야 서프라이즈는 안 돼 이제 내 게으른 죄수들 일 시작해 붙들고 페인트칠 시작하란 말이야 다음 스텝을 해결할 기회야 화장을 할 시간이야 거기 경관님 좀 방해해 줄 수 있어? 쉽지 이 감옥은 멍청해 거기도 움직이지 마 감옥이 네 새집이다 감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라고 못하겠네 감방으로 돌아가 얼른 다시 난 꺼내줄 거야 어디 두고 보죠 자 이거 봐 화장 시작해 볼까? 아이라이너 양쪽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어 쉽게 스텐실 줄을 쓰는 거야 파란색이 딱 좋겠어 색 너무 예쁘다 자 잘해봐 좋아 시작하자 이렇게 조심히 잘 된 것 같은데 초록색도 조금 필요해 이제 나 진짜 물속 공주야 당연히 이너는 아름다운 속눈썹도 필요하지 완벽해 완벽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고마워 반짝이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이 아름다움 좀 봐봐 마지막 터치 립스틱 나 너무 아름다워 무슨 일이지? 너의 악당 물어? 근데 이게 날 어떻게 도와줄지 알겠는데 이제 비늘을 그리는 거야 어디 보자 멋진데? 화장도 지워도 되겠어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이건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올려줘 어디로 기어가는 거야? 넌 분명히 나한테서 숨을 수 없어 여기 리스트가 있잖아 잠깐 여기 장난감 가게야? 탈출구를 찾은 것 같은데 자유를 위해 어 브랜드를 새로 써야겠어 상상할 수 있으세요? 내 죄수잖아 제발 안 돼요 아 안 돼 어떻게 한 거야? 게임 오버다 인형아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안 건드렸어 와 뭐지? 자유를 위한 열쇠인 것 같은데 아야 바보 같긴 조갔어 가 빨리 속임수는 안 돼 내가 보고 있을 거야 알아들어? 난 근육을 만들 거야 넌 날 막을 수 없어 이 작은 못된 애한테 누가 멋진지 보여주자 새 무게를 들 준비가 됐어 잠깐 이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너부터 시작하자 와 와이요?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곧 몇 개 이쪽에 몇 개 좋았어 한번 해보자 손에 잘 감아주고 뭔가를 더 할 수 있겠는데? 진주야 좋았어 구슬을 꿰자 와 롤러코스터가 생겼네 내 액세서리가 거의 완성됐어 우와 아름다운데? 이제 구름 트릭 벌짝이다 자 새로운 죄수 내가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주지 사람들이 왜 날 큰 마이크라고 부르는지 보여주겠어 하나 둘 좋아 준비 운동은 끝났어 이게 진짜 힘이지 우와 진짜 멋진 싸움이 시작되겠어 이제 내 차례야 어서 이거 짚고 무거워 가자 쇼는 끝났어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돈은 안 돼 내 샤키 누가 너한테 이런 거야 안 됐네 내가 도와줘야겠어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자 좋아 내가 해냈어 오 샤키 살아났구나 다행이야 포트나이트 댄스로 축하하자 고마워 그리고 여기 도움에 대한 보상이야 저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나한테 완벽하게 어울리네 리스트를 한번 체크해볼까? 잘했네 우와 축하해 이제 괴짜가 아니라 인어가 됐어 고마워요 경사님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제 아내가 없어졌어요 아 여기 있네요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 드디어 저는요 저도 데려가요 멋진 이력서도 있다고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와 진짜 고마워요 뭐지? 멋지다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좋아 그럼 가자 여기야 그렇게 빨리는 안 되죠 뱀파이어들은 출입 금지예요 그게 규칙이죠 아 안됐네 좋아 잘 가 잠깐만요 여기 저순위 자 같긴 싫은데요 잠깐 내가 해결해줄게 저게 진정해요 당신은 우리 길을 막지 못해 인간 소녀야 됐어 자기야 들어가자 당신이 이자 말려요 진짜 멋진 영화였어 또 볼까? 뭐 까먹을 뻔했어 저기 연기해줘서 고마워요 문제 없어요 고마워요 다음엔 뭔가 볼까? 머리 스타일이야 머리 스타일이야 유튜브에서 꿀팁을 본 것 같은데 애한테 한번 보여줘야지 멋지다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준비됐으면 청소기 켤게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먼저 머리를 하나로 잡아주고 고정한 다음 멋진 애야 움직이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야? 어디 갔지? 여기 있니? 얘 애를 데려가더니 이젠 내 입술까지 저기 무슨 일이야? 다 청소기 때문이야 어디서 감히 더 이상 못 참아 결투를 신청한다 내 사랑한테서 니코를 치워 이 사악한 기계 같으니 어떻게 여자를 사로잡는지 알려주지 받아라 오 뱀피 너무 귀여워 얘 괜찮아? 오 우와 머리 어때요? 오 너무 예쁘다 머리만 따줄게 아주 멋진 콤보가 될 거야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저 완전 달라졌죠? 힘든 싸움이었어 왜 그래? 난 거실 레슬링 챔피언이야 신난다 우르슬라가 중 유일한 건 오트밀이었어요 제발 그만해요 이 괴물은 뭐예요? 무서워요 구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끔찍한 우르슬라가 저기 있어요 겁먹지 마 어서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넌 뱀파이오잖아 그래 그 말이 맞아요 너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줄게 이 망토 입고 있으면 모두가 널 두려워할 거야 이해가지? 용감하고 씩씩하게 좋아 이제 난 진짜 상남자야 멋져 아이파이브 당신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좋아 좋아 손 치와 그래 그래 알겠어 손 대지 말라고? 잘하네 자자 청소하자 자기 나랑 결혼해줄래? 지금? 나 준비 안 됐는데? 뭐야?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을 보고도 그래? 좋다고 대답하길 바래 그 속임수는 나한테 안 통해 여러분 제가 좋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여 뱀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빌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원은 내 사랑이라고요 고마워요 와 좋아 응 왜 안 할 거야 내 사랑 안아보자 와 축하해요 빨리 신혼여행 가고 싶어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지 아 난 너무 멋져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 몰라 나도 그 넥타이 하고 싶어요 제발요 쳐주세요 그만해 당장 나한테 주거나 아니면 다 훔치게 할 거예요 좋아 알았어 커스템으로 만들자 엄청 멋질 거야 체인을 추가하고 좋은데 몇 가지 디테일도 더하고 이 검은 주름 장식이 기족적인 이미지를 더해주지 자 내 선물이야 이제 네 거야 아니 이유 뒤에 이걸 할 순 없지 자 이제는 진짜 뱀파이어야 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입었던 거 해야지 뭐 엄청 이상해요 나 3년이나 이러고 다녔다고 학교의 모든 애들이 날 엄청 좋아할 거야 엄청 스타일리시해 자기 너무 로맨틱해 당신한테만 엄마 이거요 엄청 편해 어 딸 너무 귀엽다 봐봐 엄청 재능 있지 아빠 이거요 이거 봐봐 응 너 그냥 나 따라하는 거잖아 내가 엄마 더 사랑해 아니 난 아빠 더 사랑해 아 넌 그냥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댓글로 써주세요 엄마랑 아빠 중 누굴 더 사랑해요 음 뭐 듣지 이제 아무것도 못 듣지롱 야 뭐하는 거야 이게 더 낫네 저희 새 영상 재밌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 네 네 또 감사합니다.